안녕하세요. 금빛테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눈여겨보던 바로 이 제품. 맘바입니다. 맘바. 맘바는 뱀이죠. 코브라 중에서도 아주 독이 세기로 유명한 맘바. 코끼리도 쓰러트린다는 그 맘바. 맞습니다. 얼마나 치명적인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이 제품은 제가 그동안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손에 넣어서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ESC하고 FC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개별 구매도 가능한데 이렇게 기본 스택이 이렇게 딱 예쁘게 패키징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게 ESC, BLLE S고요. 최대 변속기는 최대 40A 버스트 50A 6셀까지 지원하는 그런 변속기가 들어있고 위에 있는 건 F405 그리고 MPU6000 자유로가 장착된 그런 제품입니다. 메모리도 16M가 내장되어 있고요. F405 칩셋이요. 여러분 뻔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에는 여러분 보통 옴니버스 계열의 F405 생각하시면 맞고요.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고 아래쪽은 BLLE S 계열의 변속기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스택 사이즈도 아주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 FC에는 방진 고무도 보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VTX 이렇게 여기다 연결하고요. 카메라 연결하고요. 부저 연결하고 리시버 그 다음에 파워 LED 이렇게 연결하도록 굉장히 디자이너가 굉장히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센스 있는 이렇게 패키징을 보였습니다. 글레이에 참 보기 드문 성의 있는 패키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매우 눈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F60 XTU0 커넥터하고 예비용 케이블 예 예비용 그 FC하고 요 케이블이죠. FC하고 변속기 연결하는 케이블 예비용 케이블이 들어있고 콘덴서도 예 로우 ESL 콘덴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35V까지 버티고 470F짜리네요. 산유꺼 좋은 거 들어있네요. 그리고 예 이제 실리콘 와이어에서 이렇게 패키징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런 패키징 처음 봤어요. 그동안 뭐 여러가지 제품들을 많이 써봤지만 어 이런 성의 있는 패키징은 처음 봅니다. 근데 이런 패키징이 되어 있고 FC가 들어있고 변속기가 들어있어요. 변속기가 BLLDS지만 변속기가 40A짜리가 들어있지만 가격이 50불이 안 한다는 거 예 예 뭐 외국 가격이니까 50불 정도 국내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거 사실 변속기 하고 ESC 이렇게 해서 패키징 돼서 나오는 것들 요즘 보면 보통 10만원 10만원 넘는 것들이 많은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예 F405 키트가 아닌가 스택 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패키징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에 우리가 구매했던 제품들 중에 이런 성의 있는 제품들이 있었나 이 정도 성의를 보여주는 제품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성의 있게 나왔습니다. 만바시스 닷컴에 가시면 여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패키징이 이런 성의 있는 패키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좀 뜯어 볼게요. 일단은 스택을 열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FC랑 변속기를 따로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요즘은 이렇게 케이블 방식으로 이전에 핀 방식으로 연결하던 FC랑 이제 변속기 세트가 핀 방식으로 연결하던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핀이 이제 진동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접촉불량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요새는 이제 그 방식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케이블 방식으로 다시 바꿔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이런 와이어 하네스라 그러죠. 하네스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커넥터 방식으로 연결하도록 나오고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상당히 깔끔하게 변속기가 되어 있네요. FC 먼저 볼게요. FC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일단 이거 지금 처음 봤을 때 제가 좀 놀란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깔끔한 잡 잡판 삽입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거의 그 뭐지 선 기판에 그 선 배선 자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FC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얇고 가볍게 만들었고 확실히 PDB 쪽에는 힘을 확실히 더 줬어요. 변속기 쪽에는 PDB 자체에 힘을 확실히 준게 느껴져요. 무게가 느껴질 정도니까 FC 자체를 굉장히 가볍고 라이트한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전원도 분배될 수 있도록 나와있어요. 일단 스펙은 3에서 6세까지 지원하구요. 입력전압은 3에서 6세 지원하고 5V에 1.5A 출력 BEC 내장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405 그 다음에 MP6000 16M 내장 메모리 표준사이즈 무게는 한 6g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저랑 같이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잘 보이셔야 되니까 조금 당겨 볼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네스 딱 연결할수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네스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커런트 센서가 있고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밑에서 올라오고 1,2,3,4 있고 커런트 센서 옆은 사용하지 않는 포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NC Non-Connect Non-Connect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맞춰서 커넥터가 안 될 때 이렇게 직접 댐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넥터가 있으니까 커넥터로 쓰시면 되겠죠. 커넥터를 지원하지 않는 다른 변속기를 쓰신다 그러면 이게 아마 이렇게 이렇게 직접 댐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저 쪽 이쪽은 부저 아까 보이고 5V GND 카메라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이어그램 이 그림상으로는 카메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위에 세 개의 카메라 부저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이쪽에 5V GND VTX VIO 그래서 비디오아웃 지원하는 VTX용 포트가 여기 있고 이쪽에 보시면 GND 5V PPM RX1 TX1 3.3V TX6 이쪽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수신기 원하는 거 연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RX1 TX1 이쪽 이용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쓰는 거는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스펙트럼 쪽 같은 경우는 RX1 쓰고 3.3V 쓰거나 5V GND 쓰거나 혹은 RX1 TX1 쓰거나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SBUS 같은 경우는 RX1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는 SCL하고 SDA 이 부분은 자이로용 포트 같아요. 자이로용 포트이고 이쪽에는 파워를 직접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파워를 와이어 크리아 구멍이 여기는 직접 여러분들이 배터리하고 지켜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아래쪽에 있는 GND 5V TX3 RX3 GND 5V TX6 RX6 포트를 충분히 지원해 줍니다. TX3번이 이쪽에도 있구요. TX3번은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TX3번은 S-BUS 같은 거나 ILC-TRAM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당을 해 준 것 같구요. 이쪽에는 LED 있고 그 다음에 USB 커넥터 도금된 커넥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부트 버튼이겠죠. 부트 로더 버튼, 부트 로더 버튼이 있고 아래쪽은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바로 직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깔끔한 디자인이고 CPU를 센터 쪽에 배치해 놓고 인디게이터 LED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보면서 LED가 뭐 이렇게 많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특별히 여러분들 기존에 설명드렸던 FC들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기판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깔끔합니다. 이런 거 사용하시면 부담없이 사용하시기 좋은 거에요. 가격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이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크고 그래서 부담없이 사용하시기 좋은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하나 이거 제가 팁 같은 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게 별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 보통 이제 납땜 하실 때 보면은 댐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댐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딱 뚫려 있는 것들은 어떻게 댐을 하시면 좋냐면 와이어를 처음에 이제 여러분 이런 선을 조금 길게 깝니다. 여유있게 길게 깔아요. 그래서 살짝 말아 가지고 뾰족하게 말았죠. 뾰족하게 말아서 이거를 이 구멍에다가 뭐 이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밑에서 넣으면 편해요. 밑에서 넣어서 하면 선정리가 편하니까 연결하시고 있는데 구멍에 넣습니다. 구멍에 넣으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살짝 튀어나올 정도로 구멍에 넣고 살짝 튀어나온 상태에서 꺾어줘요. 이렇게 이게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의미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이렇게 꺾어놓은 상태로 잘 보이시게... 이 상태에서 땜을 합니다. 살짝 꺾어놓은 상태에서 땜을 하면 이 열기로 이렇게 그... 납이 녹고 밑으로 살짝 스며요. 그러면 이거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게 살짝 구멍 안에 있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땡겨지고 열 받으면 녹거든요. 녹아버리기 때문에... 실리콘 쓰시면 안 녹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얇은 신호선 같은 경우는 녹아요. 이게 비닐피목 같은 경우는 녹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땜을 하시면 이게 구멍 안으로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잘 벗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땜을 쓰시면 원하는 선들을 미리 다 이렇게 해놓고 커넥터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 번에 땜을 하시면 굉장히 굉장히 편리하고 깔끔하게 땜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땜을 오래 하실 필요 없어요. 충분히 달궈진 인두기를 살짝 떼갖고 땜을 하시고 나서 끝에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땜이 되면 이렇게 해서 땜한 부분 위에서 그냥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만 이렇게 커터로 뚝 잘라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땜이 돼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말씀드리고 땜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이런 데 땜할 때는 인두기 팁이 이렇게 얇은 게 좋습니다. 얇은 거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온도 조절되는 걸로 온도 좀 높여서 이렇게 톡 떼고 한 번 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보고서 놀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이따 베타 플라이트 연결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변속기인데 변속기도 기판 삽입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도 양면 기판이네요. 양면 기판. 그 다음에 전류 센서가 이렇게 보이고 BLAS 칩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변속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변속기는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 요즘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방열판을 덮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큼직하지만 깔끔하게 되어 있고 방향이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 변속기 커넥터 기준으로 보면 보통 요새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앞방향이 되겠죠. 이쪽에 뒤쪽에 XT0 이제 파워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넓지는 않은데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미세하게 천공된 부분이 있어요. 천공이 충분히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높은 전류를 잘 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공하는 것도 굉장히 기술이다. 구멍. 구멍 뚫는 거 그것도 기술이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애쓰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요런 것들은 멀티샷 원샷 1,2,5 그 다음에 D샷 600까지 D샷 600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비행하시는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은 방수 코칭이 살짝 발라져 있는 것 같고 위에는 방수 코칭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번 필요한 방수 코칭제를 바르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네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배선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신호선이 이쪽인 것 같아요. 신호선 때 많은 크기가 신호선 때 많은 크기가 거의 거의 전원선 연결하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신호선이 아니겠구나. 모터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신호선이 아니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되어 있네요. 그죠? 모터선 세 개 이렇게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깔끔한 것 같아요. 신호선이라고 잠을 다 새벽 시간이라 정신을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씩 연결할 수 있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ABC 번호는 사실 요새는 의미 없으니까 자 이제 이거 BLLES이기 때문에 BLLE 슈트 사용하시면 되고 32비트는 32비트용 따로 있으니까 BLLE 연결하셔서 발향 설정 같은 거 하실 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속비는 괜찮네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류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얘도 3에서 6세까지 지원하고요. 그죠? 최대 버스트가 50A까지 50A까지 지원하고 얘 자체에는 BC는 안 들어 있어요. 얘 자체에는 BC는 안 들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타플라이트 한번 연결해서 구경 한번 해 볼까요? 베타플라이트 연결해서 어떻게 되는지 해야 할 건데 오늘은 베타플라이트가 아니고 저걸로 연결할게요. 스피드비 앱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여기 쓰는 게 좀 재미가 들렸는데 요새 스피드비 앱 스피드비를 매우 선호해서 쓰고 있습니다. 즐겨 쓰고 있어요. 연결하기도 쉽고 USB를 딱 꼽아서 와 LED가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오네요. 그죠? LED가 굉장히 밝게 화려하게 들어옵니다. 초록색불 파란색불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와요. 여기 놓고 접속 중입니다. 자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했고 한번 보실게요. 음 스태터스를 한번 볼까요? 스태터스를 딱 눌렀더니 정보가 나옵니다. 어 cpu는 기본 168로 되어 있구요. cpu는 기본 168로 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mp6000 자이로가 보이구요. 온도 나오고 음 색사이즈 어드레스 뭐 특별한 거고 사이클 타임 자이로 rx rate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하게 보고 버전 정보 베타플라이트 3.3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건 뭐 펌업 하셔서 쓰면 되니까 베타플라이트 퓨리 F405 OSD 버전이 되어 있어요. 퓨리 F40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이 받으셔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 여러분들 이 이걸 찾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네요. 퓨리 F405 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 설정 정보에 가서 네 이건 연결이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CLI 명령어에서 빠져나오면 여러분 일로 들어가셔서 보여주는 건 똑같아요. 자이로 반응 네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특별한 거 없고 설정 정보는 네 설정 정보에 가서 자이로는 8k 2k 되어 있네요. 한번 올려 볼게요. 얼마까지 올랐고 8k 가 맥스고 32k 모드에서 16k 에 16k 정도 보통 이게 이제 이러면 부하가 많이 걸려서 느려지더라구요. 네 그만큼 세팅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랑 여러분들 또 다른 거 연결하는 거랑 달라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CPU가 조금 살짝 무리를 왜냐하면 기본 클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클럭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뻗으면 한번 끊어 줘야 돼요. 이게 세이브 타임이 길다는 건 세이브 타임이 길다는 건 약간 뻗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근데 뭐 이렇게 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고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일대로 세이브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제 세팅을 해 놓고서 예를 들면 배터리를 연결해 다 빌드를 해서 배터리를 연결해서 설정을 바꾸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8k 2k 로 세이브가 안 됐네요. 그래서 32k 는 아마 저기에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MP6000 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필요한 기능들은 베타에서 지원하는 건 다 지원하게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느낌은 전체적으로 패키징 구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보드 레이아웃도 깔끔하고 일단 실제로 비행하여서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딱 꺾어서 포르트에 있는 거 아니니까 스탭 부분을 안정적으로 잘 쌓아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되게 괜찮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격대에 이렇게 성의 있는 패키징과 자재들 이런 잡다 별거 아닌데 정말 별거 아닌데 예비용 하네스 주죠. 엑스지우콘 커넥터 주죠. 콘덴서 있죠. 실리콘 와이어도 적절한 길이로 딱 적당하게 패키징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깔끔하게 주는 이런 인상적인 패키징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패키징 점수만으로도 패키징만으로도 굉장히 후원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물론 퍼포먼스도 좋고 비행 성능도 좋아야겠죠. 근데 뭐 F405에 MPU6000 정도 쓰는 FC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딱 지금 현재에서 나오는 수준들은 다 비슷하잖아요. 사실 거의 제가 이제 거의 기준보드 옴니버스보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거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독자적인 OS를 사용하는 독자적인 키스 같은 거나 뭐 이런 그 아니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좀 더 고성능을 추구하는 FC들이 또 따로 있죠. 그런 것들이 아니면 이 옴니버스 계열에서 만날 수 있는 FC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비행성이 뛰어나냐 라는 것보다는 내구성과 활용성 확장성이 얼마만큼 보장되느냐 이쪽을 보시는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EESC는 저도 봤습니다만 메쉬 영상을 보면 노이즈도 상당히 적은 걸로 나와서 평이 괜찮았습니다. 괜찮은 걸로 봤거든요. 참조해 보시면 노이즈 테스트 영상 같은 것도 참조해서 보시면 저는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다음날 것 봅니다. 저도 그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는데 맘바 그만큼 인상적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건 그만큼 인상적이고 장점이 많이 보이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맘바 스택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쁘게 포장을 다시 해서 또 잘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쓸 건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이걸 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잘 패키징 해놓고 쓰면 좋겠죠? 잃어버리지 않게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빛이었고 금빛대쥐였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